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세금이구나 그래서 애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1주택이면 뭐죠? 1주택 하나만 갖고 있다 그럼 비과세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비과세가 2017년 파리대책 이전에는 통상 2년을 보유하면 됐습니다 그죠? 2년을 보유하면 됐어요 그러나 2018년 파리대책 이후부터는 2년 보유 2년 거주가 붙었다 거주요건이 붙었습니다 무슨 요건? 거주요건 그러니까 파리대책 이후에 따라서는 파리대책 이후에 따라서는 이후부터는 1주택이어도 거주요건이 필수적으로 붙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파리대책 이전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죠 이 파리대책의 시행이 금년도 1월 2018년 1월부터 진행이 되어있는데요 아 아 아